종종 수십 년 된 산삼을 캐서 화재가 되는 경우 보신 적 있죠? 이런 산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삼을 인산값으로 공급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조성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늘진 야산에 빨간 산양삼 씨앗이 수두룩해 보입니다. 벌써 13년째 관리하고 있는 산양삼 밭입니다. 알맞은 습도와 토양, 해풍까지 모두 갖춰져 우리나라 인삼 재배 최적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산 일대에서는 이런 산양삼 밭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산양산삼 씨앗이 인근에 널려 있습니다. 서산 일대에서만 약 200만 제곱미터에서 야생 산양산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재배를 포함해 천여 명이 넘는 산양삼 관련 기반이 갖춰지면서 이제는 재배를 뛰어넘어 산삼을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이 결성돼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전문가 초청 토론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복원 사업은 대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종복원 사업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삼 복원에 최소 수십 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경남 함양과 강원도 평창, 홍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의 고급화와 함께 특구 지정, 그리고 저변 확대를 이용해 인삼값으로 공급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소망입니다. TJB 조상원입니다. 산삼 복원 버튼